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추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장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역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챙겨가시죠. 사실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는 좀 숨을 고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때마침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반 마무리됐던 미국 뉴욕 증시 상황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반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볼까요? 3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조금은 하반 압력을 받는 모습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0.7% 약세를 보였고 S&P500 지수도 0.2%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 홀로 상승하면서 1만 8천 선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0.04%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은 힘들었던 이유. 지금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날 지표 한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71만 6천 건으로 1년 전 대비 4.7% 하락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정체 중이구나라는 그런 심리가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장 초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날 중국 부양책 기대감에 크게 올랐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종목별로 봐도 그렇게 함께 올랐던 종목들이 이날 대부분 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부양책이 정말 중국의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했고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슈는 계속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날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그러니까 수요일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히트맵 함께 보시죠. 지금 오른 종목들은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M7 중에서 그래도 오른 종목들 꽤 보입니다. 애플은 내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0.7%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또 힘을 내줬습니다.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대다수가 그래도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AM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M7으로 돌아가면요. 구글의 무해사죠. 알파벳이 0.4% 내렸고 메타는 0.88% 강세였습니다. 장중에는 더 큰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마존이 0.74% 하락했고 테슬라가 1%대 강세를 보인 반면 GM과 포드는 쨍한 빨간색을 띄웠죠. 하락폭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에서도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가 지금 쨍한 초록색을 띈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AI 때문에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마이크론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고 갈까요. 장 마감 후의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실적 좋았습니다.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1.18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시장이 주목한 건 이 실적보다도 가이던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건 스텔리가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가 꺾이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매출 가이던스 전망치가 83억 2천만 달러였는데 그보다도 높은 85억에서 89억 달러를 제시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52달러가 예상됐다면 그보다 높은 1.74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도 그래도 혼풍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혜주가 또 뛰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정규 거래에서 1.88% 상승으로 말감을 했는데 지금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시간 외 거래에서는 13%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사인해서 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았던 건 CEO의 말을 빌려서 생각을 해보면 H&M을 비롯한 AI 시장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반도체 수요도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 수요일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AI 전체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와 서버 부분부터 보시죠. 엔비디아가 2%대 상승률을 기록했죠. UBS는 또 엔비디아 비중 축소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이다. 엔비디아 비중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AMD도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0월에 AMD는 어드밴징 AI 2024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를 공개하고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가 상승의 총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또 휴레패커드 한번 보시죠. 0.6%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서버, AI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클레이즈는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AI 서버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I 힘이 남아있는 건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유틸리티 섹터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AI는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죠. 유틸리티의 전력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 1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보다도 올해 주가 상승률이 큰 종목으로 지금 비스트라 에너지 많이 보고 계시죠. AI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 기대되면서 주가에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요새 뜨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3.7% 밤사이에 올랐는데 스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특징주도 한번 볼까요. 빅테크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은 일단 소포 하락했습니다. UBS가 아이폰 16의 수요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4분기 아이폰 매출 성장률로 제시를 했던 6%라는 목표 도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AI 기능에 대한 지금 반응들이 꽤 뜨겁지 않다 보니까 아이폰 16의 수요가 생각보다는 약하다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클래스 C 주식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죠. 이날 한 가지 공통된 이슈가 있었는데 구글이 유럽연합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있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에는 크게 이날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한번 보시죠. 장중에는 더 크게 올랐다가 0.88% 상승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299달러 꽤 저렴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VR 헤드셋 퀘스트 3S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AR 증강현실 안경의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차세대 스마트 안경을 이끌어갈 메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암젠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밤사이에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약물 두 가지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공개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기를 경쟁사 대비 효능이 좀 뒤처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효능 그 자체는 암젠이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지만 경쟁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에 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렇게 새로 공개한 약물 두 가지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다 보니까 비만치료제 마리타이드에 대한 성공 여부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마리타이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비만치료제와는 다르게 기저도 다르고요. 그리고 주입해야 되는 주기도 다르다고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M과 포드는 각각 4% 이상 하락했는데요. 모건 스텔리가 GM은 비중 축소로, 또 포드는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힘들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악화되기도 했고, 또 중국을 시작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 성장 또는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미디언 앤 테크놀로지는 10%대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신저가를 찍었었는데,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름세로 반응을 했는데요. 10년물이 3.792%를, 2년물이 3.57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주식 시장은 중국의 부양책을 시들해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WT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 어제 올랐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 넘게 빠졌고요. 배럴당 70달러선 아래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국제금값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익 실험 물량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금값 0.3%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